헛사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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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축! 아사! 아사! 하나 둘 셋 헛사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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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헛사랏어 어느 사람 한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마주 못했나 그 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 기억도 살려보는 인생은 뭐 거기서 거기 집안 덜 살아계시며 덜 미워해시며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준비 바보같은 생각이 내가 심을 때린다 여러분 내가 정말 헛사람네 소리 질러! 하나 둘 셋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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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헛사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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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헛사랏어 어느 사람 한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마주 못했나 그 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도 왜 몰랐을까 이혼금 산다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덜 살아계시며 덜 미워해시며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헛사람네 파워같은 생각이 내가 심을 때린다 내가 정말 헛사람네 내가 정말 헛사람네 덜 살아계시며 덜 미워해시며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걸 하나 둘 셋 바보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내가 정말 헛사람네 내가 정말 헛사람네 오늘은 수업 끝나고 나면 저녁 8시에 양재원 가수 녹음을 합니다